영석 씨, 창립기념일 행사는 회사 공지사항에 올렸어요? 네, 월요일에 올렸습니다. 창립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요? 인사팀은 노래공연을 준비하고 있고 총무팀은 기념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미있겠네요. 창립기념일을 알리는 광고는 다 만들었어요? 네, 오늘 회의 때 홍보팀 직원들과 같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따 회의 시간에 봅시다. 알겠습니다. 영석 씨, 창립기념일 행사는 회사 공지사항에 올렸어요? 네, 월요일에 올렸습니다. 창립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요? 인사팀은 노래공연을 준비하고 있고 총무팀은 기념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미있겠네요. 창립기념일을 알리는 광고는 다 만들었어요? 네, 오늘 회의 때 홍보팀 직원들과 같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따 회의 시간에 봅시다. 알겠습니다.